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 본인의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문구니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블랙핑크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서 지금 오늘 배필 분이 정말로 많이 오셨습니다. 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한 번씩 대표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 이거 좀 더 인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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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보세요? 또 어떻게 보세요? 자, 블랙핑크 분들 오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어,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요것도 추워달라고 아, 그래. 오늘 행사에 앞서서 우리 오렌즈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우리 로제씨에게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오렌즈 최애 렌즈는 무엇일까요? 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오렌즈의 렌즈가 무엇일까요? 한 번 얘기하시죠. 아, 네. 어, 네. 저는 지금 끼고 있는 비밀인 브라운을 제일 좋아하고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맞죠? 어. 아, 눈빛만 쌓아버리시죠. 해무들기 앞에 딱. 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요. 자, 어, 리사씨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렌즈 해보니까? 어, 저는 촬영할 때 세포닛 브레이지도 착용을 하고요. 아, 평소에 촬영할 때 또 착용을 많이 하시고요. 자, 스타일리시한 또, 어, 착용감이 있는 것도 노력합니다. 자, 이제 어, 추첨을 한 번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어, 추첨의 박스를 한 번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팬 사이넬을 시작할 때에 앞서서 박수 3번씩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어, 네. 보호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핀, 사이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분부터 앞쪽으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분부터 앞쪽으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분부터. 천천히. 어, 사이넬 분들께서는 좀 밀리지 않도록, 오, 이쪽으로는 비지 않도록? 어,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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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